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영 집사와 김현정 집사를 사랑해 주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어제 잘 태어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이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흥미로 인하여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영광 동일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야 좋으소서. 또한 우리 가족에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앞으로도 귀한 이승영 집사와 김현정 집사를 통해서 주님이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김현정 집사도 엄마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또 은혜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되게 하여 좋으소서. 이제 제형이 주미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들을 차례로 주셨는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해 주실 것을 있사옵고 온 우리 가족들의 기쁨과 감사하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좋으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